대부분의 카드는 다 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의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각 대형병원에 10명도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병원에 복귀하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서울의 빅파이브마다 한 자릿수 10명이 안 됐다. 그런데 수련병원들의 고민이 빠진 겁니다. 정부는 6월 4일자로 전원사직을 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병원들이 그러지 말고 2월 29일자로 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6월 4일로 전원사직을 처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딱 한 천안순천항대학병원장께서 전공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2월 29일자로 사직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냥 눈치만 크게 모죠. 도다리 이름 아시죠. 도다리처럼 눈줄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보는데 이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한 천 명 정도가 지금 복귀가 된 거니까 그동안 가진 노력 끝에 1만 2천 명 사직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의사 부족이 심각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복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귀할 경우 수련 규정을 고쳐가지고 수련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9월부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일체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부가 정부가 정부 입장에서 파격적인 유화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미동도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공의들이 엿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한 전공의들까지 일관 사직 처리할 경우에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수련병원 경영진들이죠. 병원장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정부하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 병원장들이 이제 이만저만 고민이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병원장들이 정부에다 뭐라고 요구했는가 하니까 사직 처리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우리가 노력을 더 해볼 테니까 관리들은 생각할 겁니다. 7월 15일까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하니까 이 수련병원에서 7월 20일까지 좀 해당 한 주 정도 늦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무슨 말이냐 7월 15일까지 즉시 처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그냥 맹력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수련병원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40개 의과대학 78개 수련병원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 내용이 복귀 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전공의들까지 일괄해서 사직 처리한 것은 이번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사직 시점을 굳이 정부 뜻대로 하겠다면 2월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달 기준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정부는 절대 양보 안 하려고 하죠. 그건 이제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의 행정명령의 실효성이라든지 합법성 같은 게 무너지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이제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공의들의 분위기는 윤정부가 2025년 한도에 의과대학 정원 1500명 확대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전공의들이 내년에도 돌아갈 그런 의향이 없다 이런 점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정부는 이제 7월 15일로 깔끔하게 이름 처리하고 9월달에 재모집해가지고 새로운 출발하게 되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추체로 미뤄보게 되면 이번 9월에 재모집을 하더라도 모집 대상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네요. 참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보통 방송사들이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발표를 했는데 이 sbs 8시 뉴스에 전공의 사직 복귀 여부 결정 마지막 날 복귀율 미미 이 sbs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 민심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물론 뒤에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목소리가 많죠.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가장 좋아요가 많이 달린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민심입니다. 이미 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 겁니다. 당신들이 뭔데 마음대로 사직 날을 6월 4일로 결정하는 겁니까? 이게 깡패 나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69명이 찬성. 가장 127명 가운데서 찬성이 많은 비율로 한번 분류를 해가지고 본 겁니다. 2월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7월 달에 진짜 사직할지 말지 결정해라. 진짜 사직한다면 사직서는 6월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 이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깔끔하게 2월 사직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돌아올 것이 두려우니까 무리수를 둬가지고 2월에 사직서를 낸 사람을 임의로 6월 4일자로 사직서를 처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 걸로 봤는데 MBC나 SBS 이런들 의견 코너를 되게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반발한 것 중에 하나가 2월 달에 사직서를 냈는데 너희들이 뭔데 6월 달로만 합니까? 그걸 고쳐가지고 사직을 처리하려고 하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퇴직금 줘라. 사직서 정부가 마음대로 조작해도 되나? 아니 사직 낼 때 사직서에 사직하는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는데 사직 날짜를 정부가 병원 마음대로 바꾸라고 이렇게 명령하면 어떻게 되냐? 당신들 간이 배밖에 나왔냐?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두고두고 몇 년 지나도 그 책임을 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권력이 서슬퍼르니까 그냥 다들 입을 다물고 있지만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직서를 2월 달에 냈는데 정부가 임의대로 수련병원에 6월 4일로 처리하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문서를 위조하라고 이런 명령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장차관이 책임질 시간이다. 그냥 여론입니다. SBS 이름부터 상단에부터 나온 여론. 내년 3월이 되면 말이 바뀔 것이 뻔히 아는데 전공위가 겁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정부하고 대학병원들이 내년 3월까지 버틸 돈이 있습니까? 정부는 3조 더 써야 되고 대학병원은 매달 최소 몇백 절자를 볼 텐데 충남 등 병원은 벌써 돈이 떨어졌다고 파산한다고 SOS를 쳐지 않았습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돈을 집어 너가 대충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또 문제가 얼마나 많이 불거지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거 여러분 이겨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이거 여러분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S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답입니다. 9월에 전공위 지원을 할 사람이 없을 텐데 한덕수 총리가 만한 전공위 국가 책임자라는 것은 전공위를 공중보건대하듯이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전공위의 수련장소를 지정할 것이고 전공위에게 어떤 선택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조경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말하는 전공위 네트워크 수련 제도는 전공위의 사직을 금지할 거고 1차 병원인 개인 병원에 가서도 전공위 수련을 하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9월에 전공위 지원할 사람이 저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거든요. 특히 필수 의료과는 없을 겁니다. 공동당직 때문에 무한정 약탈 당할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몫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성들이 물론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소개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전히 많으니까. 그러나 가장 많은 찬성 표시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마식한 모양입니다. 사직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하네요. 젊은 사람들 등골 빼먹는 순위 1번 정부, 2번 병원, 3번 보건노조, 4번 환자단체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더라도 필수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가봐야 인생 나락된다는 확인을 정부나 환자단체 보건노조를 통해 잘 알게 됐습니다. 괜히 필수의료과에 대한 그런 꿈, 바이탈뽕을 모르고 지원했다가 이번에 큰일을 닥쳐서 알게 된 겁니다. 미리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너무 1, 2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예요. 윤 대통령께서 엄청난 선물을 준 겁니다. 젊은 날 의사에 대해서 가졌던 필수의료에 대한 바이탈뽕을 완전히 깨어나도록 뭡니까? 우리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생지사가 다 세웅지마가 되는 겁니다. 매몰비용이 크지만 앞으로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매몰비용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자녀들과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출신 의원 자식한테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식들은 모두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남의 자식들 데려다 노예일 시키는 사람들은 공직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그냥 이미 여러분들 치룬 비용이기 때문에 연년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선택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공의들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